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돈 받고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대필업체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돈 5만 원. 인생의 결과값이 바뀔 수 있다. 한 반성문 대필업체의 광고글입니다. 검사, 판사님이 신선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읽는 이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락해봤습니다. 단 하루면 됩니다. 한부에 5만 5천 원. 많이 하면 깎아줍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반성문 대필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과 반성문 대필업체에 법률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반성문 대필을 정당화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형사 사법 절차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법률 문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는 문서로 누가 써도 문제가 안 된다고반박했습니다. 또 처음이라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돕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성문이 형량을 줄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감형사유로 삼고 있어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성 판단도 엇갈립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적도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변호사협회의 조치를 계기로 돈으로 반성을 사고파는 법률 서비스가 바람직한지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